가자! 가만 안 둘 거야. 피지컬 자체는 저희가 좀 뛰어난 편의점이지. 지금 와서 그리 얘기합니까? 정신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. 와... 내가 평소한테 밀린 건가? 와... 와... 여기 완전 힙한데, 어?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? 잘 지냈지! 오, 우리 피승! 아, 오랜만이에요, 우리. 아, 오랜만입니다. 잘 지냈죠? 아, 잘 지냈어요. 아, 역시, 역시. 오, 네. 안녕하세요. 오, 뚝딱이. 반갑습니다. 오, 반가워요. 오, 누구지? 이 친구는 누구야? 전 이번에 쇼슈텔에서 등장한 혜성 같은 신인 티모시 샬라마라고 합니다. 너는 뭐 잘하니? 기분이 좋거나, 기분이 나쁘거나, 자동적으로... 취미... 아, 죄송합니다. 방송에서 침 뱉어도 되는 거예요? 그 라마라는 친구는 그... 아니, 침을 찍찍 뱉어대더라고. 그, 우리 때는 그런 거 어디 뭐 방송에서 그... 아니, 어디 감히 후배가, 어? 야, 이게 나니, 이거? 선배님, 여기입니다. 어, 그래? 네. 아, 여기 눈이 어두워가지고. 아, 이게 뭐야? 개봉 박사! 나잖아, 잘생겼다. 사진이 이런 거 밖에 없나? 이거 나 예전에 좀 쪘었을 때 사진인데? 아니, 잠깐만요. 어? 아니, 왜, 왜? 땀 왔는데, 이거.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아, 지금? 선배님을 왜 이렇게 바랬어요? 선배님 벌써 입사한 지 20년이 넘어가시니까 사진 색깔 입사... 근데 나이가 몇 살이잖아. 아니, 나이가 뭐가 중요한 거야? 여기 EBS에 몸 담근 지 내가 29년 차인데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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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여러분! 우리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요. 동등하게 가겠습니다, 아시겠습니까? 동등은 좀 아니지 않나? 어? 저... 뒤에, 뒤에! 뭐야, 뭐 왔는데? 뭐가? 뭐야, 뭐야? 보니 her! 2 9 1 1 클RC 4 1 2 1 5 1 5 1 5 1 3 2 2 2 2 1 5 1 1 2 1 5 2 1 1 2 1 2 2 2 2 2 2 2 2 1 2 2 2 2 1 1 2 2 2 2 1 2 2 2 2 2 2 1. 아저씨 무시하지 마 진짜 초성공 같아 그분 정말 사랑장 아버님 맞나요? 좀 의심스럽긴 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지지 마 지지 마 우리도 지지 마 잠깐만 아이 잠깐만 그런데 야 질 거 없어 왜냐면 다 봐도 다 팬수 한 반만 해 다 맞습니다 어 뭐야 뭐야 반만 한 1kg에서 저희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보일 것 같아요 저희가 보이죠 그 정도로 피지컬 자체는 저희가 좀 뛰어난 편이죠 사실은 반만 자 자 자 자 잠깐만 타임 어디 이 그 대결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한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장비 착용은 지금 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장비를 차고 나와가지고 지금 장비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 몸이에요 마이 스킨 야 다들 바디 프로필 좀 찍으셨네 이거 아저씨 뭐 저 하지 마 그래 우리도 좀 멋진 사진으로 해주지 그래요 이게 뭐야 분명 사진이 다른 게 있었을 텐데 오늘 피지컬 백 제가 숨겨버리겠습니다 우리 피지컬 백에서 다 살아남은 사람이거든 각오에 가만 안 둘 거야 우리도 인류에 대해서 살아남았거든 그럼요 혹시 양치승 관장님 양치승 님이세요 제가 이거 아니야 양치질? 양치질 아니라고 아저씨 뭐 저 하지 마 제가 언제까지 이 캐릭터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 아 아 아 아 와 수의사 수의사 네 오늘 피지컬 2의 심박터를 맡게 된 설채현 수의사입니다 아 수의사 도심하셔야 될 게 사람을 들려보는 건 제가 법정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동의롭지가 못하네요 번개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사실 저도 지구인이 아닌지라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잘 모르는데 내 게임도 치료 가능한가요? 도깨비는요 본 게임에 앞서 각 팀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철봉 매달리기 게임을 진행합니다 각 팀 대표 선수 한 명씩 뽑아주세요 오 잠깐 각 팀에서 가장 귀여운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? 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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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다 사랑이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가장 귀여운 조순영 선수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팀은 당연히 가장 큐티야 저를 닮은 행치기 상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엽다 안 그래야 귀엽다 우리 조순영 선수는 지금도 첫사랑에 매달리고 있고 제가요 그거였는데 뭔 소리야 첫사랑에 매달리고 있대 매달리는 거 많은 자신 있는 조순영 선수입니다 확실하게 매달리죠 우리 팽치승은 모르시겠지만 메달리스트입니다 조순영 선수는 매달 매달 세금을 조순영 선수로 이렇게 이렇게 뺀죠 아니 지금 뭐하는 거지 팀이 다 빠졌는데 지금 몇 팔 매달 세금 내는 사람이랑 준비 시작 힘이 다 빠졌었어 힘 내라 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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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순영 화이팅 아무래도 피지컬 백 시즌2 찍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트러머가 좀 생각났어요 저분이 우리의 소우촌사인가 우리를 좀 도와주러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경기를 좀 그낙저낙 하셔가지고 피지컬 2, 첫 번째 미션 10인 줄다리기 서로 연결된 줄을 매달고 신호가 울리면 정면에 깃발을 뽑습니다 각자 팀의 깃발 5개를 먼저 뽑으면 승리 10인 줄다리기? 어? 이거 피지컬 100에서 본 것 같은데? 오빠 이거 하셨던 거잖아요 주정부, 주정부 10인이요? 10인? 여긴 동물이 5인데요 우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게임을 하긴 했으니까 피지컬 팽팀은 동물들이잖아요 동물 친구들이니까 상대적으로 팔이 짧은 펭수를 배려해서 피지컬 100팀의 깃발을 조금 더 펭수 팔 길이만큼만 더 밀어내는 건 어떤가 불쌍! 공정할자 공정이 아 그러면 일단 저희 받아 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얘만 멀리하면 돼 얘는 길잖아 얘도 짧습니다 얘는 그렇게 멀리해야지 저도 짧아요 얘를... 잡아! 잡아!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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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여긴 EBS예요 EBS야 여기 넷플릭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시작한 줄 알았어요 시작한 줄 알고 깃발 잡아야 돼 이러면 바로 뛰어봤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... 진정하자 여긴 예능이잖아 한실아 야... 뭐야... 깃발이 너무 먼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제일 가까우세요 무슨 소리세요? 무조건 잡는다 안 빠질 거야 어떻게 잘하면 잡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? 유도인답게 종종 당당히 종종 당당히 지금 다들 긴장해가지고 스탠바이 튀어나오면 날아갈 거 같거든요 자... 네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... 지금 저도 나갈 뻔했어요 까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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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까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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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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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딩카에 달린 깡통 같았어 아, 누군가가 날 끌고 있구나 우리 편이었어요 번개, 아니지 번개 쓰면 안 돼 아, 이게... 우리 해상! 예이! 대박! 아니 형이 나를 끌고, 형이! 나를 끌고 가면 어떡해! 내부 분열인가, 내부 분열! 아니 그게 아니라!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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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가 깃발을 못 잡았을까? 제 몸이 한번 날라갔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펭수가 제 맞은편에서 있는 걸 보고 와, 내가 펭수한테 밀린 건가? 펭수가 이렇게 힘이 좋은가? 생각을 했는데 펭수 옆에 진영이 형이 있더라고요 반대쪽 밧질이 저여서 사실은 팀킬을 당했습니다 처음부터 걔가 엑스맨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 코피 흘리고 있어요 자, 이렇게 해서! 이제! 야오! 예이! 옳아! 아 맞아! 저야 저야! 잠시만요! ㅇ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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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펭수 우리 보면 방법이잖아요 저희는 주치의 없나요? 저희는? 저희 주치의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주치의 없나요? 저희 주치의 없어요 지금 간식 드세요 간식! 로마뱀용이라고 써있는데 어디 어디? 강아지용인데요 펭귄도 같이 먹어도 됩니다 아픈 데 없어요? 체온 같은 거 안 재봐도 돼요? 재주세요 체온을 항문으로 재야 되는데 어머! 항문으로? 자 여기 꼬리를 들면 아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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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지컬 2 두 번째 미션은 흔들다리 교정입니다 흔들다리에 올라 다리를 흔들어 상대팀을 떨어뜨립니다 승부가 자지 않을 경우 몸짱으로 승부를 가립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팀이 승리 자 일단은 제일 무거운 사람이 맨 앞으로 가벼운 사람이 맨 뒤로 횡이 맨 뒤로 갈 때 맞으시네요 일부러 피하시는 거 아니죠? 나니 나니 파도를 만들 필요는 없어 파도를 타는데 잔잔하게 가서 다 밀어버리자 바로 팽통 박치기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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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의 힘을 보여주지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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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텥 trenam 뒤비진다! 내가 떨어져라! 떨어지지 않아! 할 수 있다! 조심조아 좋아! 좌우로 좌우로! 더 세게 더 세게! 좋아 좋아!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게 바로 지지리가! 저닥이 이상해요? 떨어진다 떨어진다! 오케이 앞에서 좌우로! 자 앞에서 더 세야 돼 뒤에서 하면 안 돼 오케이 형 앞에서 좌우로! 멀미할 거 같아 멀미할 거 같아 아 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 지금 다리 다 부어서 다리 살 빠졌어요 아까 그거 해갖고 자! 뭐야? 와 팬들 생각보다 잘하는데? 그러지잖아! 아 생각보다 이거 뭐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흔들리는 게 올라가 보니까 아 뭐 아주 이거 너무 식음죽 먹기던 게요 쿨스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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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펜수 펜수! 어! 쿨스틱! 가자! 가자! 아! 아! 야! 차례! 좋아 좋아 좋아! 그래! let me open it! bean 잠깐만! 놔두고랜드! 밀어 밀어 밀어. 밀어 밀어. 와 와. 밀어 밀어 밀어. 안 돼. 선배님. 힘내세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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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뭐야. 도대체했어. 저희 팀의 구멍은 처음부터 그놈이었어요.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까? 황하네. 불러주세요. 아니 황하네. 내가 맨 앞에 보낸 장면. 내가 형님 보고 먼저 가라 했는데 형님이 갑자기 그냥 몸무게 제일 많이 쌓이 가는 게 낫겠다 이거. 그래서 제가 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. 와. 잠깐 패배를 인정합니다. 하지만 자존심 싸움 한 번 합시다. 자존심 싸움. 저와 1대1 대결을 하실 분 한 명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무슨 일을 하겠다고. 다음 편. 그래도 게임을 많이 듣고. 그 어떤 게임이 나도 승리한다. 질 수가 없죠. 우린 이길 수 있다. 다시 이길 수 nauc 또 자존심 심리 해 stam rien. 마ô penn shirt, 이 길 conte. 마ô penn shirt yaz. 이 길 cathedral BayOPUS 택. ota운. 이런 관 Ooh. 마지막으로. 황하 photographer Sophia. 태어난 액 활. цы쭤. warned ссыл harp zero. 날 audiobook Phot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